끝까지 꿈꾸게 됐습니다. 할머니가 늙었지. 내가 저렇게 그러다니 돈 낳다 오겠지. 이런 거 따도 돼. 이런 거야? 큰 룸만. 여기 밑에도 있잖아. 저녁에 뭐 따면 되잖아. 저녁에 먹을 건 니가 따와 사나야. 네. 고추를 따던 손길도 잠시. 장난을 걸어오는 사나입니다. 칼을 교대야겠다. 얼랑땡이 고추. 졌다. 그날 저녁. 먹을게요. 저녁상에 둘러앉은 사나 내 가족인데요. 잘 먹겠습니다. 매우세요? 매워요? 매운. 매운.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날그날 텃밭에서 공수한 재료나 참치 통조림 같은 반찬이 전부입니다. 제가 지금 비비고 있는 참치 덮밥인데요. 소리가 들리시나요? 누구 전자지? 근데 이 전자긴 할머니 전자지. 아무거나 말한다면. 할아버지. 이 말을 기대했죠. 할아버지. 잘먹었습니다. 를 기대했죠. 하 francis. 분명히 잘 먹으면 내렸어? 이제부터 못 먹었습니다 잘 먹으면, 잘 먹으면 밥값을 더 받아야겠나고 할머니! 응? 잘 먹었습니다 이제 밥값 안 내주죠? 밥값은 물론 내야 되지만 더 더 더 받을 수도 있지 여름비가 찾아온 소땡이골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산 아래로 서둘러 내려가는데요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물소를 만든다고 해 그 이름도 소탱이골 새벽에 비가 오락가락하더니 금세 물이 불어 흙탕물이 흐릅니다 물이 많아서 죽는 게 아니고 물살이 세니까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해서 물을 먹으면 잘못하면 죽는 거야 게다가 더 물이 불면 다리가 끊겨 산아가 학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겐 장마철이면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책이랑 다 싸놓고 피난갈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준비는 다 해놓고 있으라 나중에 급할 때가 그때 가서 하려면 못 끊어가니까 준비해놓고 있다가 혹시 밤에도 잠 안 잘 때 물이 비가 막 오거나 그러면 나가야 되니까 밤에 많이 오면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데 많이 오면 밤에 잘 때 끊어지면 볼 수 없지 사나 내일 학교 못 가는 거고 아직은 사나가 등교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데려다주지만 오늘 밤이 고비랍니다 사나가 제일 좋아하는 미술시간 등교길, 오늘의 주제인데요 과연 사나는 어떤 그림을 그려낼까요? 비가 막상으로 빨라줍니다 이 작품은 대로 한 명을 그려내며 왜 점점 빨라져? 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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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세요 아직 안 되겠다 자 친구들 보세요 축구하고